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근 처신을 보며 드는 생각입니다. 그는 확실히 권력에 줄 출시의 길을 잡기로 굳게 결심한 모양입니다. 납득할 수는 없는 이유로 청와대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불구속 기소를 방해하는 일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눈살을 지푸리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이승윤 중앙지검장의 올해 나이는 58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보직 가운데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남들 눈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된다는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정도가 되면 좀 당당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 이후에 잇따라 불거져 나오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승윤의 그런 불협화함과 불공정성과 상당한 큰 편파적인 그런 선택은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자신이 맡으며 임무에 관한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속으로야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 뭘 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밀어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겉으로는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직자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승윤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사건입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해버리고 바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승윤 중앙지검장은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인턴 활동 확인서를 끊어줘서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되는 과정에서 기소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1월 23일 날 오전 9시 무렵에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은 제3차장 송경호 차장검사가 전결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완결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자신의 결제 성인 없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런 내용을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바로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에게 올립니다. 문제는 보고 동시 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처신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는 것은 상사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사무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검찰총장은 제거해버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무보고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같은 날 1월 23일 날 오후 7시 무렵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다. 따라서 송경호 차장검사와 그 밖의 수사팀에 대해서 법무부는 감찰에 들어가겠다. 근거는 이승윤 중앙지검장의 지휘 및 감독권을 위반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승윤 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살짝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애들 좀 혼내주세요. 고자질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에 올린 사무보고는 추미애 장관이 감찰로 검찰을 압박하게 되는 내부정보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검은 이승윤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사무보고는 대검에는 장관의 입장문이 나온 지 80분이 지난 다음에 상황실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상황실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오후 8시 30분에 접수가 취소되어 그냥 회수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재외해버리고 법무부 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올린 것이죠. 중대한 위법상황입니다. 내규를 위반한 것이죠. 다음 질문은 치산위법 행동입니다. 이 같은 조직 내규와 관행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알려지게 된 것은 꼬박 하루가 지난 다음 1월 24일 오후 8시 무렵에 언론을 통했습니다. 1월 24일 오후 8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자 이성윤 지검장은 마저 못해서 대검에 서울중앙지검의 사무보고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하루가 훨씬 넘었던 1월 24일 오후 10시 30분 무렵입니다. 그리고 서울고금 상황실에 접수된 것은 오후 11시 무렵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상부관청이 대검과 서울고금이기 때문에 각각 오후 10시 30분 11시에 사무보고가 전달됩니다. 모든 조직은 내규를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령인 검찰 보고 사무규칙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무보고 관련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시보고 원칙이죠. 사무보고를 서울지검장이 서울고금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동시에 발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1월 24일 오후 8시 무렵에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유치한 일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당황환 이성윤 검사장은 곧바로 부하들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의도적으로 패싱하거나 사무보고를 처리했다는 전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이것도 다 거짓말인 거죠. 검찰 내부 관계인은 물론이고 외부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측의 그런 해명 이성윤 지검장의 해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검찰 조직 생활을 하루 이틀 해본 사람도 아닌데 이처럼 보고 의무 위반을 행하고 이를 적당히 둘러대면서 무마하는 행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세상에 알려진 바와 달리 어떤 유행의 인물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 가운데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가 인사가 내려지기 전에 문자로 메시지를 동력에 보냈던 것과 거의 같은 차원에서 이성윤이 한 인간이 이런 인간이구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기 편 끼리 뭔가를 쑥둑쑥둑 처리하는 것은 조폭이나 마피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그런 조폭이나 마피아와 다릅니다. 보고에 관한 내규가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일입니다.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장 적응하면 내규를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편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렇지 않은 편은 그냥 제끼고 이런 식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처신해야 됩니다. 똑바로. 똑바로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죠.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출시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똑바르게 그렇게 처신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